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봄비가 적극히 내리는 날입니다. 지어벤지 농자 주변의 풍경들을 핸디캠으로 찍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산에 진달래가 정말 많이 피었네요. 진달래 놀라보게 많이 피었습니다. 시골에 혼자 살면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혼자 살면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비를 맞으니깐 훨씬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파트에 쪽파가 비를 맞으니깐 쉴쉴쉴이 졌습니다. 지금 저기는 반두콩을 신어놓은 부추밭이고요. 뒤편에 복숭아가 온 전경입니다. 저기는 만천하와 성백 그리고 거반도 복숭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냉동한 상태로 감사합니다.